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최근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교비 9,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 선고가 있던 날 법원에서 최 전 총장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접한 최성애 전 총장의 인터뷰는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다거나 또는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거나 이렇게 짤막한 인터뷰가 전부였을 거예요. 이렇게 날것으로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는구나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온전히 보신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설수설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날 인터뷰에서 뜻하지 않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사건 당시에 본인이 허위 진술을 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대화 중에 바로 일주일 전에 본인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기도 했죠. 조국을 내가 작업했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발언을 완강히 부인을 하다가 결국 제가 그 영상을 직접 확인시켜줬습니다. 인터뷰 중간에 휴대폰을 끄고 그 인터뷰 영상을 직접 확인시켜주고 인터뷰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 대목부터 우선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정당 창당 발개인 대회에 공동대표 작용으로 참석하셔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작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작업했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영상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갖고 와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유튜브에 그대로 지금 원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작업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작업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작업이란 말은 거의 적합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신 거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영상. 근데 그거 확인을 했는데 내가 작업이란 말이 합당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 말은. 실언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실현했기 때문에 내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 보고 오셨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또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사건 당시에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의도 또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최성애 전 총장은 이전에도 본인의 조카와 대화 과정에서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까 봐 본인이 조국하고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화 중에 장경욱 동양대 교수를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장경욱 교수가 바로 이날 최성애 전 총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횡령권을 고발한 고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목에서 장경욱 교수를 비난을 하는데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장경욱 교수가 반박문을 보내왔습니다. 장문의 반박문을 보내왔는데요. 최성애 전 총장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 일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성애 전 총장이 빨간아재와의 인터뷰에서 저에 대해 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사소한 것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험담을 했는데 일일이 이를 해명할 가치도 못 느끼겠습니다. 다만 최 전 총장이 조국 교수가 사주해서 장경욱이 고발을 했다. 그 증거가 있다고 거듭 발언한 주장은 묵과할 수 없기에 몇 가지 짚어두겠습니다. 첫째, 조국이 장경욱에게 일산에 그대가 조국 영화를 보러 오라고 했다. 장경욱이 올라가서 영화를 본 다음에 조국이 밥을 사주었고 고발을 부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목은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죠. 자,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그럼 내가 다 이야기할게. 장경욱 교수하고 몇 명이 왜 조국이가 이걸 시켰습니다? 왜 조국 영화를 보여주러 일산까지 갔어요? 조국이 뭘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조국이가 이런 걸 시켰죠. 장경욱 교수하고 고발하라고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조국 교수가 와서, 조국 교수가 왔는 게 아니지. 일산에 자기 영화를 보러 오라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보고, 그 다음 조국 씨가 저 애들 데리고 식사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장경욱 교수의 반박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3년 전인 2020년 11월 30일에 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한편 그대가 조국 영화가 개봉된 것은 작년 5월입니다. 일산 특별상영회는 작년, 2022년 5월, 정확히는 5월 27일에 열렸습니다. 최 총장은 제가 3년 전 고발한 사건을 조국이 1년 전에 사주해서 고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그런데도 최 총장은 제보자에게 들었다면서 단정적 사실로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망상이십니다. 이렇게 써왔습니다.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산 특별상영회에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초대한 것은 조국 전 장관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은 당연히 이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해서 어떤 공개 행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날 영화를 본 뒤에 특이하게도 관람객들이 함께 뒤풀이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 1년의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참석하거나 누구와 연락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장경욱 교수를 불러서 고발을 하라고 시켰다는 최 전 총장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장경욱 교수의 반박입니다. 둘째,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 중 막내 여성 변호사가 장경욱 교수의 방에 갔고 거기서 고발 모의를 했다. 내가 CCTV까지 잡아놨다. 연구실에서 고발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변호사하고 같이. 이 대목은 영상으로 우선 확인하시죠. 자, 정경심 교수, 장경욱 교수 방에서 회의할 때 정경심 교수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 제일 막내 변호사가 왔습니다. 그건 뭐를 뜻합니까? 무슨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 총장님 고발과 관련한 회의를 했습니까? 고발과 관련된 그거 우리 CCTV도 잡아놨습니다. CCTV에 음성이 녹취가 됩니까? 음성 놓지 말고 더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음성이 녹취가 안 되는데 대화 내용을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만나게 되면 학교 발전직은 이를 위해서 만났겠습니까? 총장님의 추정이죠. 만났겠어요? 추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왜 만났겠어요? 자, 이어서 장경욱 교수의 반박입니다. 밝힙니다. 최 총장이 말한 여성 변호사라는 분이 제 연구실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함께 혹은 따로 혼자서도 온 적이 없고 제 연구실이 아닌 다른 카페에서도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 총장은 CCTV까지 잡아놨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CCTV를 먼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드시면 언제든지 공개하셔서 저를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최 총장님은 2019년 9월에도 조국이 표창장 위임 부탁을 했고 나는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다. 조국이 앞으로 하는 걸 봐가면서 녹취록을 까겠다. 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는 거짓말인 줄 모르고 속절없이 당했지만 같은 일을 두 번 겪지 않겠습니다. CCTV를 어서 공개해서 진실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 발언 정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이 장경욱 교수한테 감정이 안 좋겠죠. 본인이 징역형을 받도록 고발한 당사자니까 아무리 그래도 장경욱이 나를 고발하는 데에는 배후에 조국과 정경심이 있어서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패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CCTV가 찍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표창장 사건 당시에 조국하고 나하고 통화한 통화도 녹음 파일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 기가 막힌 사실을 얼떨결에 털어놓습니다. 기자가 최 전 총장한테 녹음 파일 없어도 있다고 하라고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 주장을 사주했다는 말씀이세요? 중앙일보 기자인지 하여튼 기자가 한 80여 명 중에 또 말을 바꾸십니까? 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인지. 그런데 그러면 그때 사실과 다른 주장 하신 거는 인정하세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니. 녹취록 있으십니까? 녹취록이 없는데 그런데 왜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따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야기 그 말이 뭐냐면 누가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중앙일보 기자입니까? 중앙일보 기자인지 KBS 기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자가 요청하더라도 왜... 참 기가 막히죠? 중앙일보 기자라고 했다가 또 뒤에 가서 말을 뒤집기도 하는데 그것이 기자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터뷰 중에 얼떨결에 실토를 한 거예요. 누가 시켰다. 있다고 하라고 시켰다. 그런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재원 의원이 최정예 전 총장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해서 당신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성애 전 총장이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동화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쪽도 총장님 쪽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법률팀에 확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조국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사퇴하지 않더라도 정경심 교수를 당일에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이 기소의 명분을 제공했던 거죠. 한 대목만 더 살펴볼 텐데요. 최정예 전 총장이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2019년 8월 27일에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났는데 그 만난 이유가 우동기의 대구 교육감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 63빌딩에서 우동기 김병준 만난 적 있으시잖아요. 있죠. 2019년 8월 27일 그때 만날 것과 관련해서 왜 만났냐고 했는데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하셨었는지 기억하세요? 우동기 아마 교육감 대구 난데 축하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로 만났습니다. 네. 교육감 축하한다고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동기 교육감이 취임한 지 몇 년 지났는지 기억하세요?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교육감 두 번 하고 나서 총선 출마 여부가 거론이 될 때예요. 그런데 취임 축하를 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취임이 아니고 하여튼 뭐든 축하 때문에 만났어요. 뭘 축하합니까? 모르겠어. 하여튼 뭐든 축하 때문에 만났는데 그런데 그 엄중한 시국에 정당의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누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요. 그리고 우동기 전 교육감하고 그렇게 세 분이 만나셨단 말이에요. 8월 27일 그 시국이 어떤 시국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만났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축하해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정에서 취임 축하 때문에 만났다고 하셨거든요. 우동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교육감 재선을 했습니다. 2018년 6월에 재선 임기를 마치고 이미 퇴임했어요. 퇴임한 지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축하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죠. 이 사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변호인단이 혹시 8월 27일에 만난 이유가 표창장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것 아니냐 그 뭔가를 모의하려고 만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얼떨결에 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위증이었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나마 이번에 시인을 한 겁니다. 당시에 함께 만났던 김병준 우동기가 누구냐면요. 김병준은 바로 직전에 지금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동기 씨는 그 당시에는 대구교육감 퇴임을 한 지 1년이 넘어서 총선에 출마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오갈 때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는 윤석열이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그 시점에 만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19년 8월 27일은요.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주강덕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서 동양대에 상장 수상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양대 직원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하고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나중에 그 수일간에 걸쳐서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무렵에 동양대에서는 표창장과 관련한 내부회의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병준, 우동기를 만났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정혜 전 총장이 혹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뭔가 표창장과 관련해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 만나서 뭔가 모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샀던 건데 그걸 부인하느라고 허위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정혜 전 총장의 이런 주장이 정경심 교수가 중형을 받는 양형 이유로 등장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보면 증인심문하면서 변호인이 당신 김병준, 우동기 왜 만났어? 혹시 표창장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최정혜 괴롭혔다고 중형을 선고한 거예요. 판결문 얘기 나온 김에 기가 막힌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최정혜 전 총장 증언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최정혜 전 총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대목에서 변호인은 최정혜가 2019년 8월 27일 서울에서 김병준, 우동기와 만나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최정혜는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최정혜가 2019년 8월 27일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정 증언을 하면서도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제가 입수한 최정혜 전 총장의 증인신문 녹취록입니다. 변호인이 묻습니다. 증인은 주강덕 곽상도가 동양대학교에 총장상 관련 공문을 보낸 바로 그날 2019년 8월 27일경 서울로 올라가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의 주선으로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김병준, 전 교육감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 최정혜 전 총장, 김병준과 우동기는 63빌딩에서 만났습니다. 63빌딩 중국식당에서 만났는데 최교일은 그 자리에 안 왔습니다. 최교일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최교일이 주선하기는 했는데 그 자리는 안 왔고 김병준, 우동기 만났다. 그리고 변호인이 묻지도 않은 63빌딩 중국식당에서 만났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최성혜는 위증을 한 거고요. 판사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판결문은 군문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180도 뒤집어서 허위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해놨어요. 그 판결문을 토대로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최성혜의 진술은 다 믿을만하고 그 믿을만한 진실된 증인을 공격했으니 당신에게는 중형을 선고한다면서 양형 이유로 삼은 겁니다. 어쨌든 최성혜 전 총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뜻밖의 커다란 소득을 거뒀어요. 본인의 허위 진술, 허위 주장을 사실상 시인하는 대목이 여러 나오는데요. 혹시 최 전 총장과의 인터뷰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양쪽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